이번 시간에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TransformEach를 사용하여 꽃과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에서 모든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각각의 오브젝트에 서로 다른 그라디언트 색상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첫번째부터 세번째 오브젝트까지는 Linear라는 직선 형태의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었고 나머지 두 개의 오브젝트는 Radial이라는 원형의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Object, Expand 메뉴를 선택합니다. Expand 대화 상자에서 Specify에 100 오브젝트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각각의 그라디언트가 100개의 오브젝트로 확장되었습니다. 패널을 불러오기 위해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Crop을 클릭해 확장된 그라디언트 오브젝트를 잘라줍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Object, Ungroup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눌러 그룹을 해제합니다. 첫번째부터 세번째 오브젝트의 오른쪽은 360도로 회전하는 형태에서 중앙이 되는 부분이고 왼쪽은 형태의 외곽이 될 부분입니다. 특히 첫번째와 두번째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오브젝트들이 꽃의 중심이 될 부분이고 왼쪽의 오브젝트들이 꽃의 외곽이 될 부분입니다. 첫번째부터 세번째 오브젝트만 각각 선택한 후 Align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 아이콘을 클릭해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Align 패널 그룹을 닫습니다. 첫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cale2를 더블클릭합니다. Scale 대화 상자에서 Preview를 체크합니다. Horizontal에 5000%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두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cale2를 더블클릭합니다. Scale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에 100%를 입력합니다. Horizontal에 5000%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세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cale2를 더블클릭합니다. Scale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에 100%를 입력합니다. Horizontal에 5000%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동일한 지그재그 효과를 적용할 첫번째부터 네번째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Effect Distort and Transform 지그재그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그재그 대화 상자에서 Preview를 체크합니다. Relative를 선택한 후 Size에 10%를 입력합니다. Riches for Segment에 E를 입력한 후 Smooth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첫번째부터 세번째 오브젝트는 꽈배기 모양으로 바뀌었고, 별 모양의 gradient 오브젝트는 중앙이 꽃처럼 변했습니다. 다섯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Effect 지그재그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지그재그 대화 상자에서 Preview를 체크합니다. Relative를 선택한 후 Size에 3%를 입력합니다. Riches for Segment에 20을 입력한 후 Smooth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둥근 gradient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형태를 확대해 보면 외곽에 튀어나온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외곽의 선만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Ctrl 0을 눌러 Artboard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다섯번째 오브젝트는 이미 360도 회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360도 회전을 적용할 첫번째부터 네번째 오브젝트만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Transform, Transform Each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D를 누릅니다. Transform Each 대화 상자에서 Preview를 체크합니다. 앵글에 180도를 입력하고 무작위로 회전하도록 랜덤에 체크합니다. 나머지 옵션은 Default 그대로 두고 OK를 클릭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오브젝트는 아름다운 꽃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세번째는 둥근 실뭉치 같은 형태, 네번째는 꽃과 잎이 함께 있는 것 같은 형태, 그리고 다섯번째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의 변형된 오브젝트를 원본 도형과 비교해보면 왼쪽이 꽃잎의 외곽이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이 꽃의 중앙이 되는 부분이며 이들 오브젝트는 각각 100개의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확장한 오브젝트의 개수나 크기, 지그재그 옵션 값 등의 더 큰 값 또는 더 작은 값을 입력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360도로 회전하는 형태의 마지막 오브젝트에도 다른 오브젝트들과 마찬가지로 Transform Each를 적용해 한번 더 회전해 주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Transform Each를 포함한 몇 개의 메뉴만 적용하면 여러분이 100개의 꽃잎을 갖는 예쁜 꽃을 일일이 그리지 않고도 뚝딱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채로운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Transform Each 기능으로 여러분만의 멋진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